You also get a 10% discount voucher. You can use it for your next purchase. 예? I see. 뭐야! 어떻게 다음 구매했으냐? 이거 말도 안 되는 미친 쿠폰. 바우처 주는 척하고, 지금은 안 돼? 어떻게 줬다 뺐냐고. 원숭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오케이 갈게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죠. 영어는 여러분들 강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입니다. 저예요. 영어 같은 경우 선택한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슈가 있을까 했는데 와! 오답률 TOP5에 듣기가 두 개. 이게 몇 년 만입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이슈가. 이게 여러분들 11번하고 6번이 2등 4등을 차지하고 있고 1번이 정답인데 24.9%, 25.1%, 18.5%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대참사가 났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6번부터 한번 가시죠. 일단은 문제 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1번부터 재활용 쓰레기가 나와버려.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이 1번부터 출발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와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리딩 읽기 풀다가 넘어오잖아. 이럴 때 실수하지 말라고 뒤쪽에 넘어왔는데 애들이 더 실수해. 인정? 10번까지 헬렐레 하고 풀다가 11번, 12번 어? 뭐야 3마디 업 끝나. 슈발 이러면서 출제자가 배려를 해줬는데 그 배려라는 덕을 못 받고 바로 뱉어버리는 이 감성. 이거 꼭 좀 기억해. 이게 6평, 9평 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수능까지. 6번부터 제가 알렸죠. 디스카운트. 10% 디스카운트. 나왔는데 왜 틀렸어?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Welcome to Joe's Fragrance. How may I help you? Hello. I want to buy a bottle of wild silver bell for my sister's birthday. I see. It's a very popular perfume these days. My sister really loves its scent. How much is it? This small bottle is $80 and that larger one is $100. I'll take the larger one. Oh. We also sell candles with the same scent for $50 each. 50, 50, 50. I should buy it. My sister really likes scented candles. I'll take a candle too. Great. Since you're buying two items, you also get a 10% discount voucher. You can use it for your next purchase. I see. Could you wrap them up please? Sure. Gift wrapping is free. But we can tie a ribbon on it for an extra dollar. I don't need a ribbon. Just gift wrap them please. Here's my credit card. What? How do you sell it? I don't see the next purchase. This is not an option. But the next purchase is not bad. Well, this is a lot. It's not bad. It's a bad thing. It's a bad thing. And it doesn't matter. It's not bad. It's a bad thing. It's not bad. It won't come down, but it's not bad. It's bad. 일단은 두 번째 논란인 11번 문제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도착! 이제 도착. 뭐라고? 뭐 뭐 뭐 뭐?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Harriet department store? Sure. Go straight ahead until you find exit 5 Thank you problem 바로 obstruction 엑싯 5 proteins 빈 빵 problem problem tą complained 래 자, 이거 마지막 표현이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표현이 뭐였냐면 Thank you is the department store close to exit 5. 출입구 5번 출구 쪽에 백화점 가깝네? 이게 의문 상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로 지하로 연결돼 1번 찍고 튀었어야 되는데 그 신촌에서 얘들아 밑에 현대백화점 들어갈 때 지하로 연결되잖아. 1번이 정확히 전달이지. 나머지 듣기 자, 게 쉬웠고요. 자, 독해도 빠르게 한번 전진을 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단은 목적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발취동 무쇠들이 있어. 어? 영어는 중간부터 중요하지 않아고 발취동으로 달려드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다 읽어. 그럴 바야 한두 문장 차이다. 여기 중간부터 읽는 애들 꼭 있어. Among Us, Among Us 이 피똥싼 애들 꼭 있어. 적당히 해. 이럴 바야 왜 여기부터 읽어. 요즘은 정확하게 단어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답이 나와요. 자, 글의 목적? 발취동 무쇠들아 달려들지 말고 처음부터 읽어라. 이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19번은 이거 발취동 돼.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차서. Anxiety Disappeared. 걱정 사라졌어. 게임 끝났죠, 여러분들? 정답 어겠습니까? 2번. Worried to Delighted. 수능 같은 경우 교육적 목적을 중요시합니다. 갑자기 Anticipating Disappointed. Go to 재수. 절대 안 해. 무조건 Bored Excited or Delighted 이러면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떤 수능 문제가 갑자기 출망해서 재수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딴 시험 문제 없어요. 갖고 와봐. 자, 20번 가죠. 주장. 주장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말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와리와리 칠라 하는데 적당히 하시고. 주장 같은 경우 뻔합니다. It is important that should must. 이렇게 당위적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단어나 문장을 갖다 박으면 돼요. 이런 이런 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어. 그 문장을 찾아. 바로 갈게요. This means that. Should. Should. That stud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making and interpreting analogies.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야 된다. 정답 몇 번? 5번이죠. 유출을 해내고 재구성한 과정이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딱 떨어지지. 자, 21번 한번 가시죠. 21번 신유형이잖아. 쫄 필요 없습니다. Last in, first out, monge, set, story. 자, 이러지 마시고. 마지막이 들어오고 처음이 나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 일단 여기서 석수 한 번 지어야 돼. 왜? 슈가 마지막에 있네. 겐생키들 약간 이런 느낌? 언제 다 읽어? 나 발췌도 무센데. 나 이거 지문 다 안 읽을 건데. 나 사탄 풀어야 된대. 이 똥 싸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만 줄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라는 거거든. 가장 최근 정보가 들어와도 변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The habit most recently acquired, disappear soonest. 가장 최근에 들어온 습관은 가장 빨리 없어진다 이런 느낌. 이거 같은 게 어쩔 수 없어. 똑같은 말을 계속할 때는 아는 것만 갖고 보세요.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역시나 쉬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입 파악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이게? 대입 파악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약간 팁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 있잖아. 이거 보여, 여러분들? And commanders verbally. 버버리? 잊으라 하지 말고. verbally. 야, 필자가 괜히, 괜히 필기체 썼겠어? 중요하니까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썼는지 생각을 해봐.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문에서 비주얼이 정말 중요했어요, 비주얼이. 시각자료는 정치 관련 보도자료의 중요한 대상이다.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저는 22번에서는 이 포인트 하나 남길게요. 23번도 크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모든 수험생의 안식처죠, 도표. 사회문화 도표만 보면 어금니를 깨무는 친구들이 25번 도표만 보면 이렇게 반가울 수가 하고 개질해요. 제가 딱 말씀드렸죠? 교육청은 5번부터 스캔하세요. 왜, 왜? 홀짝이 없잖아. 정답 3번입니다. The three composers whose ranking's the number of performance remain the same. 아닙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는 2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갔죠? 정답 3번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26번 정답 역시나 5번이죠. 5번부터 스캔하세요. 27번 역시나 중간부터 보세요. 정답 3번이죠. 자, Grace Foundation 로고 디자인 컨테스트인데 자, 4번 보시죠. 출품장은 PDF, 요즘 PDF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강사분들 거 PDF로 여러분들 전달하고 다 메가스터디에서 고소 먹어야 돼요. 비싸다고 그렇게 PDF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어법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어법은 얘들아 무조건 뭐냐면 주어동사 챙겨 진짜. 어법의 끝이야. 주어하고 동사 찾아 이게 끝이라고. 왜 이걸 안 하니? 벌써 1번, 2번, 3번이 주어동사의 위치로 끊긴단 말이야.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걸 왜 어려워하냐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아, 이게 오답률이 좀 높은 걸로 체크가 되는데 맞나요? 어, 30번이 왜?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 딱 말할게. 이게 정답 2번인데 object 무슨 뜻이죠? 대상. 하는 순간 나가리. 자, 여기서 나가.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 이해를 도대체 할 수가 없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답이 너무 앞에 있어. 글이 이렇게 긴대. 3, 4, 5 중에 답이 아닐까? 얘네들이 7등급 미만이에요. 이게 첫 번째 틀린 사람의 불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object의 뜻이 헷갈려. 반대하다의 뜻이 있는 게 몰라. object. object 챙겨야지. 어? 이게 롤 생각이 나. 어? 아, 나 오늘 끝나고 친구랑 듀오해서 object 챙겨야지. 내가 정글이니까? 아, 어제 object 니달리아한테 뺏겼다. 이 지랄 싸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롤에 패해. 괜히 부실고리 애들이 니달리아한테 그 전날에 불룡 뺏겨놓고 그냥 상대방한테 어머니 안부 당하고 이러니까 지금 object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거절하다가. 이건 아니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떤 어휘야? 반대 표현이 생각나는 어휘 아니겠어? 무시하다, 승인하다, 반대하다, 찬성하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은 정확하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반대로 꺾을 수 있는 거 중심으로 보세요. 오히려 난 31번이 조금 애들이 첫 문장 뭐야? 여기서 단어가 with horde 모르고 undermine 모르는 순간 게임이 끝나요. 이건 너만 모르는 거 맞아. 적당해 얘들아 제발. alien? 어? 외계인? because you're all my- doesn't know that the more you include others 더 다른 사람을 포함하면 the more smoothly things flow and the more easily things come to you. 더 스무스하게 일이 흘러가고 더 쉽게 일이 너한테 온다. 자, 다른 사람을 포함시킨 게 좋아 안 좋아? 좋다라는 거. 다른 사람 포함시킨 건 한 글자로 응축하면 뭐겠습니까? 그 버레이션, 협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빈칸인데 빈칸 꿀팁을 좀 주려고 해도 너무 쉬워. 나머지 선지가 개소리의 향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쉬어라. 요즘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약간 풍자했습니다. 쉬어. 자, 33번 갈게요. 33번. 자, 이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 생각해요. 33번. 빈칸 같은 경우는 근거가 굉장히 확실하거든, 평가 문제는. 요즘은 주제 말고 다른 이제 부수적인 정보를 근거로 삼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지문이 있는데 정답 2번. A source of dazzling array of useful substances. 기가 막힌 유용한 물질들 많이 있었다는 건데 딱 하나로 끊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식물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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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이것밖에 없어. 식물 네이스 방송. 지문 자체가 영혼이 없는 느낌? 푸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제가 봤을 때 34번은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한 번 짚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this. 밑줄 쳐야지. 빈칸 주변에 지시어를 준다는 거는 그걸 단서로 삼아라 이런 얘기에요. 근데 지금 빈칸 문장 뒤에 this가 나왔잖아. this can be seen 이러면서 예시 깔아주잖아. 그 근거 어디 있겠어? 무조건 뒤에 있죠. 노력을 강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노력 같은 거가 미디어에서 되게 focus, 집중시킨다는 건데 이게 왜 좋은 문제냐면 보기가 기가 막혀. 2번. 인플레임 밑줄 그어야지. 이게 환상적인 paraphrasing인데 지금 부각시킨다는 거를 인플레이션, 부풀린다로 완벽하게 단어치환을 했어요. 이게 풀어본 사람들 알아. 여기서 전율을 느낀 사람이 빈칸을 푸는 사람들이야. 진짜 이거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부풀리는 거지. 왜? 미디어에서 집중시켰으니까. 이게 미친 거야. 저는 34번이 빈칸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그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5번. 제가 말씀드렸죠, 35번. 민 민 민우 잘생겼다. 0.5초 주지훈이다. 비율이 좋다. 감자 닮았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 짓거리 빗나가는 여러분들. 무조건 정답으로. 에어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한. 자 순서 갈게요. 요즘 순서가 메타가 좀 달라졌어. 이제는 지시어나 역전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실망감을 느꼈죠. 원. 어. 에프. 어. 데어. 쉣. 이런 식으로 ABC의 접속사가 안 나오니까. 이게 그냥 마탱이가 나가거든. 이러시면 안 되고. 내용상의 연결고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반복이 되는 어휘를 찾아봐. 예를 들어서. 이쪽 한번 스캔을 했는데. 뭐 어디부터 먼저 상관없어. BC 중에 하나 읽겠죠. 설마 A가 정답이겠어? 나도 그럴 거 같아. BC 중에 하나 읽는데. 이런 걸 발견합니다. At a single moment in time only pace when. There is a division of label. 이러면서 labe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에도 무슨 단어가 나와? It's a division of label. 이러면서 반복이 돼. 그럼 B하고 C하고 떨어질 가능성 보다는. 내용이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런 느낌들 좀 가져가면 좋을 거 같아. 반복된 어휘로. 내용의 어떤 전개 방향을 찾아라. 이런 거 한번 남겨두고. 36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36번보다는 너무 좋지. 대조적으로. 자 이게 정답이 시비에인데. C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If our runner was running into a head when. Head when. 앞에 대가리 박히는 바람. On the contrary. If she had a tail when. 이러면 시비가 떨어질 수 있겠니? 요런 느낌. 이게 딱 컨트레이. 언더 컨트레이. When. When 똑같은데. Head. Tail. Head. Tail. 요 느낌. 정확하게 칭인이 똑같은데. 반대로 꺾인 요 느낌. 요거 쪽 기억하세요. 주어진 문장 넣기도. 단서가 명확해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단서 명확 안하면. 바로 오답십이 뜨거든요. 38번의 단서는. 이거죠. It or a. 무슨 생각이 들어. 이를 딱 본 수가. 무슨 생각이 들어. 앞에 뭐 나올 거 같아.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잖아. 고를 수 있는 두 가지 대상이 나와야지. 나와 안나. In average when direction over an hour is sometimes calculated. OR. Come on. OR. 정답 4번 찍고 째야죠. 인정. 요런 느낌. 40번 요양문은. 무조건. 문학에서 보기 먼저 읽는 것처럼. 여기 먼저 읽으세요. 이게 개꿀이야. 빈칸보다. 훨씬 더. 명시적 단서를 주어줘요. 그냥 단어가 박혀 있다니까.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 People's attachment to a text tends to become more. 사람들이. 자. 텍스트에 애착 있는 사람이 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봐봐. 정확하게. 텍스트에 애착 있는 사람들. Our attachment to anyone text. 이걸 못 발견해. 1대1 대응인데. 이걸 못 발견하면 5등급 미만이야. Becomes more tenuous. More transitory. 어? 형 이 단어 몰라. 그러면 그냥 경선식 영단어. 그냥 망한 거야. 일시적인. 정답 temporary. 정확하게 떨어지지. 여기서 transitory 보고 temporary 찍어야 돼. 그냥. 이게 맞는 풀이야. 그냥. 이게 요양문의 정수야. They're interested in the whole content. 블라블라. 그대로 나온다니까. While providing little incentive for taking in the way as a. Hall. As a. Hall. And a. Hall. As a Hall. And a Hall. PPAP. 오케이?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형. 김인희씨 단어를 모르는데? 접어. 때려쳐라. 정답은 2번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41번이 좀 난해했어. 인간의 두뇌도 창의성을 유발하지만 기계도 창의성을 유발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목은 Machines that create redefine creativity. Redefine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모르면 진짜 접어라. 진짜 때려쳐라. 길 많다. 진짜 때려쳐라. 수능 말고 길 많다. 43에서 45번을 보고 이게 약간 고전소설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짜 단순해. 일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 안 했는데 더 일한 것처럼 뺑기치는 애들은 돈을 좀 적게 주는 거고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가치를 취급하는 아주 멋진 건물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데드가 짱이에요. 돈이 많으니까요.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은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게 옳은 걸로 줄까? 교육적이지 않아요. 영어까지 한 번 지내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했고 평가원 때는 듣기를 이렇게 주진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수능 때 절체절명의 어떤 긴장 상황이 수능 때 이렇게까지 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여기가 안정적이죠. 아우 이렇게 왔다. 여러분은 이번 주의가 제공받지 못한 드렸고 여러분은 정국이 정국이 평가에 대한 watermelon인데 사랑하는 것을 tablet에 대한 제공이 있어서 두 번째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시각 세계